아이고 말버로 레드 는 자 아니구요? 아흫흫흫흐흫 자 도망쳐 ㅍ ㅅㅂ 멸망하자 아 또 걸렸네 잘 걸리네요 또 걸렸다고? 우리 저격한거 아니야? 저렇게 쉬었는데? 방송보고 저격한거 아닙니까? 이렇게 쉬었는데 왜 또야? 아니면 그만큼 지금 플랜전이 안돌아가든가 아니면 제 애들도 셨나보지 와 이렇게 아다리가 안맞다고? 어 가자 에이 해보자 파이팅 나는 나를 벌쩍되게 한 벌쩍게 한 벌쩍게 한 또 나온다 100%다잉 센터풍 맞았어요 다이밍 늦다 부스팅 안보이거든 낚시자리 몰라 체킹 안됐어 3번 흰방킹 3번 나이스 검기쪽 분명히 있을꺼거든요 너가 3 밀고 들어가는데 에이 뭐해 이코라이플들 뭐해 창문 쓰나 창문 쓰나 흰기 하나에다가 창 하나요 창쪽에 두려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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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 창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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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샷 돌리지 나 나간다 그냥 네 돌린.. 돌려요 3명 다 브리핑 됐어요 센터로 해서 민다 그냥 B로 들어간다 2층은 확인 안 돼 티넣는 거 조심해 나 스포가 없어 적 베이스 하나 B입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 다운 소울에 하나도 적 베이스 발전 거기 봐 나 2층 체킹한다 나 너 믿는다잉 절대 없는 말 하지 마라 맹 우리 B입고 안 봐 얘 안전하게 개피야 개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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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니 한 명은 그냥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못 봐 못 보는 것도 못 봤는데 왜 1번 왜 안 들어가는 다 봐 1번요 이겼으면 됐지 뭐 아까 껌기 껌기 체크한다가 천천히 체크한다고 그런가 3번에 체크하다가 3번 들어가 퍽 던지고 체크하는데 우리 맵 안 봤어? 맵을 안 보고 3번 둘 들어와서 밀어줬잖아 3개 앞까지 그러면 같이 밀고 들어와 줘야지 부스팅 쓰나 아야 격차 있어요 부스팅 그대로 나 죽음 부스팅 그대로야 다시 나온다 다시 나왔다 어 삼격자들 삼격자들 삼격들 부스팅 쓰나 입고 입고 쓰나 다운이야 하나 더 나온다 아 좋다 입고 하나 껌기 앞에 껌기 껌기 하나랑 삼격자 둘이야 아 내가 너무 그렇다 지금 고슴 들어갔어 도와줘야돼 설때 삼격자 흰기 에이 셋이야 적자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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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대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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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얘네 방금 푸시했음 에이 많았어 난 이거 칠 타야겠다 난 응 확인 에이 자오 계속하셔도 돼요 어 응응응 얘네 슬퍼가 어차피 안 날리고 익혀주세요 아 뚱뚱이 우리 상관 아무도 안단라 입고 쓰나 입고 쓰나 짠 나이스 다운 천천히 해요 확인 빠르게 안할게요 지금 고스트 7번 클리어증 아 3번 쓰나 3번 완전 완전 쓰네 빠졌어 뭐야 라이플 있잖아 밑다에 3번 나이스 삼 기억자 쪽 쓰나 있었다 있어 지금 고스트 3번 해주러가 삼격자 소리 삼격자 소리 있대 고스트 지금 하극ky 가친다 조심해 같이 갔던 수나 힘방 수나 힘방 위에 올라갔어 2대2에요 라이플로 갈았다 스시오로 확인 저 개피해요 푸흡이 하나 잡을 수 있어 자리 안에 두뇌기 이거 쭉 낳으면 é 크리스마 도전 아니 그룹 뱁 throw killed 그러나 2층은 안보이고 적배에서 연막 칠게요 1대1 아 깜짝이야 까비 이번에는 아싸리 B로 다가있네 2층까지 안들어오면 돌린거니 3층까지 구해주세요 계문수 나간다 조심 폭길게 3번에서 3번 나오는거 보고 있는지 입고 2위 왔어 문에 얼쩡거려야지 우리 문에 얼쩡거리는 중 3번 아 극자 필 극자 나온다 아 3번 조심해야돼 잊고 말고 3번 조심해봐 뒷치기 2번 까비 빠르게 갈래 아니면 천천히 갈래 이거 아니 뒷치기 방법 나갔고 빠르게 센터 한번 그럼 저는 혼자 A 작업할게요 계속 아까 7번 한번 갔었잖아요 우리 그쵸 7번 갔어 7번 없었고 센터 저기 계단이 있어 아 확인하긴 적배쪽 계단에 있어서 적배쪽 계단 아 확인하긴 저도 연막 안쳐요 아 나 이거 3번 유탄 하나 밀어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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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 3번에 있는거 체킹도 했고 일단 B층 크리거든요 뒷치기 컷 적배 형 그럼 연막 깔게요 그냥 내가 8번 쪽 보러 갑니다 B 진입해야돼 시퍼맨 B층 2층 가야 가야 나 휜방타고 센터로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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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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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입구에서 들어간다 형 들어갔대 B입구 센터에만 둘 센터에만 둘 2층으로 B입구입니다 이곳에 올라간다 승아 올라간다 승아 나 안 대준다 2층에 안 밀려도 되는데 7번 7번 탔어요 누나 나이스 여러분들 개소름 돋네 누구를 초이스 기다리고 있냐 아 형수 형 마지막 아까웠다 렉 걸려가지고 이거 진짜 게임을 최저사양으로 해야될 것 같아 나 중 5 중으로 게임 중인데 나 중 하원만 해도 돼 하원만 하는게 이렇게 조금 남아가지고 턱 까고 연방 까고 연방 갈 때 다운 빠르게 밀게요 입고 흰 껌기 쪽 붙어있는거 조심하세요 계속 있더라 나이스 밀어야 돼요 설대쪽 폭 날려줄게 설때 쓰나 설때 쓰나 설때 쓰나 설때 쓰나 이때 잡아줘야돼 밀어 밀어 다 자리 잡아주세요 3번 하나 라스트 라스트 3이야 천천히 3번 봐줘 나 3번이야 다운 나이스 한라만 더 하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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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이게 뭐 게임이 킬 게임이냐 이기는게 중요하지 아니 게임이 안되면 그냥 응 괜찮아 몸이나 대줘 하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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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그 튼튼한 갑바가 도움이 된다 이번엔 입구 조심해요 어 확인했어 한 번 격자 쓰나 부스팅 안보인다 쓰나 이번에 괜찮아 안맞아 전진 전진 천천히 합시다 이번에 뒤잡는거 조심하시구요 가도돼 가도돼 검기 조심하고 설때 또 조심해 폭 날린다 흰기 흰기 그대로 흰기필 자리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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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기 창문 서라 창문 서라 아 이거 두리따 적대쪽에 둘이야 이거 라스트 라스트 서래 서래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서래 그냥 상에서 빠졌다 나이스 아 계속 떠들어져 하하 브리핑 너무 많은 많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마요 창인 거 알아 반복하지 마 저 3번 갑니다 네 센터 센터 오케오케오케 내가 B A 갈게 B 내가 들어갈게요 아 B가 B가 아니 A 갈게 내가 잘못 말한거야 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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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인 나 이거 3 더블 보다가 빠짐 이게 안보여 저도 안曲ρα셨어요 B Ag Ố 지기 제가 들리는 중 천천히 해 체킹하자마 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체킹하지 마요 나 시간책을 썼다 나 7계단 훌륭한 거야 와아 차트 들어갔네 차 쪽으로 갔어 차 쪽으로 가 차 뒤에 왼쪽 누나 들어갈게요 알았어 알아 알아 봤어 내 쪽에 올 거 같아 레스 봤어 진정해 나 봤다고 했음 차 쪽으로 갔다고 말했잖아 다시 에이스가 넣을게요 나 3번 갈게요 음 포즈 그럼 그대로 가자 나 끝에까지 퍼자 준수 살아났네 준수 킬 다 때려잡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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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좋아 죽은 건 내만 할 테니까 넌 킬을 해라 네 한 번 하나 스나 다운이야 내 거 안 맞았고 일단 스나 하나 더 1 거 스나 한 번에 폭널라왔어요 더 빠질게요 데몬 붙었다 저 쪽 빠져요 에이 에이 지원 한 번 와줘야 돼요 아니 이거 3을 그냥 붙어 빼고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빠지는 거야 그치 어 왔다 껌기 쪽 먹힌 거 몰라 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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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필요가 없어 3을 어 오케이 니가 다 잡아라 이코 귀엽자 삼격자라 2곳이야 이코다 이코다 천천히 합시다 이코다 삼격자 이코다 이코다 제발 어 킬 성기네 설때로 설때로 힘기 아 힘인가? 아니 먹고 뺄 수도 있어 아이씨 아까비 껌기 쪽이네 아니 연막 쳤다고 빼는 건 도대체 죄송합니다 뺄 거 음... 음... 몰라 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봐 너무 혼내지 말고 3W 보자고 했을 때는 그냥 이거 틀어막아놓고 쟤네 저쪽이 비었을 때 틀렸을 때 가자고 보는 3W인데 지금 내 거 맞았어 3, 1, 끝, 2 3, 2층 또 가요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A 있고 쪽까지 붙었을 거야 지금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대문 쪽 봐줄봐 대문 쪽 봐줄봐 어 어 섬낙가 섬낙가 이거 다시 봐줄래? 대문 10W 일단 아이고 반피 3번 쪽 조심해 어 개피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오우 자 3번에 하나 10W 다운 있고 10W 1번 하나 더 8W 개피 하나 반샷 3개혁자 반샷 하나 먹었다 대문 대문 10W 다운 3개혁자 3개혁자 개피 하나 몰라 울베스 조심 뺐다 뺐다 10W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나왔어 대문 라스트 3번 쪽 있다네 3번 천천히 하세요 얘 개피에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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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애 box 현재 나 지금 울베이스 보고 있어 지금 3번은 우리 변화 بي 나이스 나이스 차분하게 합시다이 이렇게 하면 이겨요 그렇다 김님 잘한대 나 참 백업 늦어 확인 천천히 들어가있어요 1번 끝 하나 더 둘 더 1끝 둘 데몬 붙었음 아 나 잠깐만 나 이거 센터 좀 보고 폭 맞았어요 3번 아 천천히 3번에 개피하나 저도 개피해요 땡길게 천천히 살살 물려서 봐도 돼 굳지만마 10번 1번 낙하 3 앞에 둘 둘 10번은 데몬 1번 돌리는거죠 아 1번 들어왔어요 아 개피 반샷 설때 반샷이야 설때 쪽 둘이 있구요 3번 앞에 하나 오른쪽 올거에요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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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괜찮아 할만해 아직 할만해 어휴 내가 저거 반샷만 안 냈어도 아이씨 다행 저게 반샷이 나냐 환장하겠네 아 누나가 턴이 안나오네 뭐가 아 이거 3턴 나오면 3번 순화로 찔러봐도 그렇지않아서 얘네 턴 안 뿌리거든요 먼저 근데 턴이 안나와서 힘이 없겠다 지금 길게 한 번만 나가봐도 돼요? 갔다와 1탄 밀어줄게 바로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굿굿 다가고싶을땐 나가야 괜찮아 오히려 한번씩 나가줘야 더 좋아 아주 오케이 대신 방금처럼 말을 해주면 내가 뒤에서 바로 백업을 붙여줄게 나 말은 하고 하고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핑 터졌어 아님 미꾸라지 안 쓰는거야? 저 PC방이에요 아 PC방 미꾸라지 안돼? 응 그게 안되는 PC방이래 네 다음주에 컴퓨터 사요 사 먹었어 1끝 끝 저 딱 붙을게요 오른쪽에 어 유턴 유턴 맞았다 전진 잘랐어요 어 대북 히터있음 한번둘 한번둘 아 둘이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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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와줘 어 준비 껌 나 팬다 그냥 전진중 폭맞았어 걔 폭맞았어 다운 다운 설 때 쪽 와있을 겁니다 설 때 설 주 그냥 유턴 연막 좀 깔게 힝기 하나 창수막 힝기 하나 힝기 앞에 하나 까비 까비 으음 나가봅다 이거 내가 지금 총을 너무 못쓰고 있어가지고 인정 아 나 바꿔야겠다 못하겠다 오늘 센터 나가볼래? 쟤네 센터 있음? 쟤네 센터 센터 모르겠어 센터 하나씩 해서 얼쩡거리는데 응 얘가 자꾸 밀당해요 한번 한타 해보든지 센터만 밀면 쟤네 움직일 수 움직이지 못하던가 한쪽 밀어야되던가 두 중 하나라서 센터 가야되는데 이미 선 뛰어버려서 우리가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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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만 센터만 센터 센터 아 끝난거 아닌가? 핑기 라스트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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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랑 바꾸는데 나 너 가게? 아 나 지금 짜증도 나올 것 같은데 포기충 다음에는 그냥 던지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 괜찮은지 나가는게 나을 어 알았어 떨어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아 왜 또 점프 실패야 얘네 지른다 100% 또 지른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얘네 1번 스나라 라프율 있었음 패스시켜도 돼 칼린 연마 1부 3격자 왔음 패스 안시켰어요 2 패스시켜요 패스시켜 껌기왔음 껌기왓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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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들어왔어 껌기설대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잘리지만 맙시다 아까 껌기쪽 있었음 나이스 라스트 물론 10%는 여기있음 천천히 밑에야죠 밑에 나이스 아 나 이거 힘들었네 이겼어 이겼어 이긴건가 아 이겼다 수고하도록 하십시오 7대7 빠이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요리 11 16